유튜브 라이브 콘서트 오늘의 공연을 시작합니다 올 한해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오프라인 활동이 전부 캔슬이 되고 그래서 올해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벤트와 콘서트를 잘 가능하지 않아서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번 여름에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덕분으로 드디어 지난달에 채널 구독자가 그 힘들다는 1만 명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일본의 노래 20곡 메들리 영상이 오늘로서 100만 회 조회수를 달성하게 되었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응원 Thena의 응원 덕분으로 Buddhas 1만 명을 돌파しました 와우.. 오늘은 딱히 일본의 노래 20곡 메들더의 영웅이 100만회 재생이 되었습니다 100만회 재생이 되었네요 정말 정말 행복했어요 여러분의 응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오는 토요일 12월 19일인데요 밤 8시부터 대략 90분 정도의 라이브 공연을 2020 휴 크리스마스 콘서트라는 타이틀로 유튜브에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요일 12월 19일 18시까지 90분 정도의 라이브 콘서트를 2020년 휴 크리스마스 콘서트 라는 타이틀으로 유튜브 라이브에 하겠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저희 휴의 콘서트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힐링이 되는 시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가득가득 전해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휴의 마지막 콘서트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행복한 시간 행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토요일 밤입니다 밤 8시 밤 8시 유튜브 라이브에서 여러분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여러분 밤 8시 유튜브에 오하이시마쇼 오 타노시미니 마테마스 아소비니키테네 놀러오세요 네 여러분 보러 오십시오 8시에 뵙겠습니다 2020 휴 크리스마스 콘서트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